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바이오에너지가 나오네요 유기성 생물체의 총칭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또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다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염물 갖다가 고체연료나 액체연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폐열은 또 회수하죠 열은 회수해서 난방용으로 쓰겠죠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 폐기물에너지 종류가 나오네요 성형고체 폐유정제용 플라스틱 열분에 폐기물 소강 열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나오죠 자 연료전지요 그럼 축전지요 전지인데 똑같은 건데 아니죠 축전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얘는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쓰는 발전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러면 뭐예요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 무슨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이놈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 그럼 연료전지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효율은 40에서 80% 전기 에너지는 40에서 50이고 열 효율이 30% 이상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이걸 갖다가 30%를 이용하는 거죠 밑에 나오는 것까지 수소와 산소 화학 반응에서 이놈을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직접 바뀌는 건데 이것까지는 외워둘 필요는 없죠 수소죠? 산소죠? 요 놈을 하니까 H2O에 플러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료전지의 발전 시스템까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 문제가 나오죠 그럼 종류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알칼리 인산염 알인 탄산염 그죠? 그 다음에 고체 뭐라고 그랬어요? 산화물령이라고 나오네요 고체 산화물령 고분자 전해질량 알인 탄 고구 직 직 직 직 메탄 메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해서 전해질량도 나와요 전해질량 이것만 알면 요 놈 알칼리니까 그대로 알칼리죠? 외우면 돼요 인산염이니까 뭐예요? 인산염이겠네요 그대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육룡 탄산염 형이니까 탄산염 알인 용어로 외워주세요 탄산염 영어로도 되는데 알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하시면 요렇게도 외우시면 돼요 고체 산화물 고체 전해질 직적 메탄 산화물 요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세라믹 그렇죠 또 뭐가 돼있어요 이온 교환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놈도 같이 이온 고난 교환 막이죠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자 특징 발전 효율이 높죠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고요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죠 발전소 건설 비용이 높아요 연료전지는요 연료전지 수면과 신뢰성 이런 것들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요 석탄 액화 가스화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죠 중질 잔사유 가스화 석탄 중질 잔사유 저급 원료를 갖다가 고온 고압 가스화 장치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장소로 불완전 연소 및 가스화 시켜 일산화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된 가스를 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가 나오죠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란 수소를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수소를 태우면 같은 무게의 가솔림보다 4배가 더 나온다고 그랬네요 수소는 연소시 산소와 괴롭혀 다시 물로 환원되는 배기가스란 환경오염이 적다 이렇게 해서 수소에너지 기술은 물유기물 화석연료 등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하여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기술적인 에너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태양강 발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어떤 게 이게 어떤 개념이거나 그것만 정의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종류 신에너지하고 태양강에너지하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